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대전지역 노동자 200여 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전지역 노동자 중 89%가 올해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전치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이 월 230만 원, 시급으로 약 1만 1천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,62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월드 contenibles